자 박청룡 그래서 알파벳 J A M J A M 모여서 무슨.. 아이고 모여서 무슨 소리 내던가요? 모여서요? 응 손으로 했잖아요 잼? 그치 잼이지 그럼 왜 잼이 됐을까? 자 얘 J는 항상 하나 소리밖에 안 난다고 네가 분명히 원어민 나 째 째 째 째 째 째이 이러고 따라 했지? 네 그럼 무슨 소리 내지 지금 J는 째 A는 A M은 M M이 M 소리 난데? 응 또 합쳐서 째 째 A는 뭐 중에? A 어 중에 A 그래 지금 이거 하고 있어 우리가 하는 게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? 째 째 그래 이거를 클래스 카드로 복습을 하시라고요 네 오케이 소리? 째 째 쓰기? J J J A A M 소리? 잼 잼 잼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L I O 엔 띱 엔 모여서 무슨 소리 되는 거예요? 라이언 그렇지 라이언 야 라이언 되는 이유를 보자 L은 항상 L은 항상 L은 항상 네가 클래스 카드를 봤으면 알텐데 어 베리니까 을 아이는 아 오는 이 애는 뭐 합치면 라인이야? 라인? 아이가 이렇게 들리는데? 바팥은 안 들린라 왜 이러는 거잖아 라인이야 라인 아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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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 어 그래 그래서 아이는 뭐 중에 아이 에어 어 그래? 아이가 아이에어 이런 소리를 냈대? 아니야 아이는 뭐 여섯 번째 한다 기억해야지 아이는 뭐 중에서 아이 엿가이 소리가 뭐야? 엿라이가 무슨 소리가 되고 있어 엿라이요? 어 라이 이렇게 소리네 라이 그 다음에 오는 뭐 중에서 오 오 오 오 어 기억할 때도 했어 오 오 아 어 어 오 오 아 오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얘가 i라는 힘 센 소리 내니까 얘는 힘 빠져서 어 됐어요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어 그래서 소리가 뭐였어 라이언 쓰기는 랩 랩 랩 랩 랩 다음 조수 라이언 라이언 알파벳 랩 authors 남onic 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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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, E, L. 해리 뭐야? 해리 뭐였냐고? 그 안 들더라구요. 다 모여도 뭔소리네요? 이에어 이에어? 얘가 이로 보여? 이에어 이에어인데 전에 얘기했는데 끝에 오는 이는 소리 안난다고요 거꾸로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다고요 그래서 소리가 안나니까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뭐 한다고 그랬는데 k는 그래 무슨 소리네 얘는 뭔지 다는 몰라도 으 소리하고 크 소리가 들어있나보다 으 하고 크 소리가 들어있나보다 에이크 뭐라고? 에이크 그래 레이크 레이크 자 이가 끝에 있으면 소리 안나서 할 일 없어서 심심해서 건너 건너집에 가서 같이 놀자고 그래 같이 놀라 그러면 서로 이름을 알아야 되겠지 어? 그래 얘가 얘한테 이름 물어봐 얘가 지 이름 뭐래? 에이 어? 그래서 얘는 에이가 에이 소리 내는거야 지 이름을 말했기 때문에 에이는 뭐? 에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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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소리 안나는 이 때문에 얘는 지 이름을 불러도 했고 어? k는 항상 k는 항상 k는 항상 그래서 다 합쳐서 블레이크 블레이크 뜻은 뭔데 근데 해도 했잖아 호수잖아 호수 소리 블레이크 쓰기 L A k k k e lake lake 알파벳 l l e m m o o o l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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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중에서 이가 됐어요. 아 에구나. 내 이름을 불러줘가 아니고 대표 소리냈네. 그래서 옆과의 소리 레. 그럼 에는 먼. 합쳐서 그래서 소리 레몬. 잠시만요. 머리를 굴려라. 저 알파비 기억해야 돼. 레몬 넣을 수 있는 거. 그래서 소리 레몬. 레몬 쓰기 E L L E E M M O O N N N라는 글자가 있나요? N N 합쳐서 합쳐서 레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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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계속해서 알파벳 계속 나오네. K K I I N N G G G T 그래서 모여서 끄 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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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NG가 둘이 못 붙어서 무슨 소리 낸다고 얼마 전에 기억나십니까? 기억 안 나요? NG가 뭔 소리 내고 NK가 무슨 소리 낸다고 알 수 없는데요. NK는 뭐? NG는 뭐? NG는? NG는? 응. 응. 그래서 애가 다 합쳐서 뭐? NG가 내는 소리 또 가르쳐줬어. 다 합쳐서 무슨 소리 낸? K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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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빠르게 하면 이렇게 들리겠지 뭐. 응? 그래서 무슨 소리 됩니까? KING KING I는? A E 어. 중에서? E 그래서 합쳐서? K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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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기? K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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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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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소리 왜 그래 오늘 혜원이 1차 1은 못하겠다 근데 쓰기 시험 다 맞았어 오케이 잘했어요 퍼펙트 1차 1 여기에 지금 새로운 시간에 너무 많이 걸려서 다음 시간에 시간대 때 할게 열심히 했는 거 선생님이 스피킹 된 것도 확인했고 테스트 100점 맞은 것도 알아요 수고했어 네가 뭔가 연습했을 거 아니야 이걸 보면서 뭐라고 소리냈던 걸 기억을 해내면 완성이 되겠지 근데 안 했으니까 소리내서 했어 진짜 이 글자를 보면서 따라서 소리내고 아 이게 이런 소리내는구나 그러면 여기에 KID에서 I는 이 소리 세 가지 소리 IE 중에서 이게 됐으니까 그래서 얘가 다 합쳐서 이런 소리를 내는구나 이런 거 안 했어요 어 어 아 진짜 죽겠네 키드 뭐래 키드래 키드 이거 보고 키드라고 소리내서 따라 안 했어 응 아니 왜 대답이 없어 했어 안 했어 내가 계속 물어보는 게 이거잖아 글자 보고 소리내서 따라서 소리내고 내가 각각의 글자가 무슨 소리 내는지 얘기해줬으니까 아 여기 KID에서 I가 이 소리냈구나 기억하라고 그럼 I가 지금 뭐 중에 뭐 된 거야 지금 IE 중에 E였어 그러니까 다 합쳐서 뭐 됐어 키드 키드 오케이 그래서 소리 키드 키드 쓰기 KID 그래서 뭐였어 소리 키드 키드 알파벳 J J 물어봤을 때 알파벳 이름 물어봤을 때 모르는 거 나오면 계속해서 알파벳 쓰기 숙제야 두 번째 있는 저 알파벳의 이름은 뭡니까? 두 번째 있는 저 알파벳의 이름은 뭡니까? 이름이 뭐냐고 알파벳 이름이 U U잖아 U U J U 그 다음 뭐? M M 그 다음? 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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